오늘 우리는 대소론에 관해서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삶은 힘들어도 믿음은 굳세게 믿음 많은 걸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삶은 힘들어도 믿음 많은 굳세게 여러분 요즘 힘이 드시죠? 힘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생 자체가 힘이 든 거예요 인생 자체가 힘이 드는 거고 삶 자체가 고단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리스인으로 산다는 것이 즐거움은 있지만 힘들 때가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 힘들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디모데우서 3장 10제로 보니까 무릇 그리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건 믿고 싶지 않으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그리스인으로 살려면 박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 힘든 삶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자꾸 웃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웃어볼까요?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생각하래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힘이 날 거다 저도 군대에서 눈바닥에서 머리 박고 얼차려 할 때 어머니 생각해 봤거든요 눈물 나서 더 힘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감사해라 엔돌핀이 생기니까 제 아내와 저는 최근에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여보 우리가 이렇게 7개월 정도 마스크 쓰고 집에 이렇게 참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데 카타검을 생각하면 어떨까? 카타검 초대 교인들이 지하 무덤에서 살았잖아요 그들은 평생 살았습니다 무덤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힘든 삶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대살로니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딱 3주 3주 목회했습니다 정말 신생 교회입니다 우리는 50년 된 교회인데 3주 됐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사실 약한 교회입니까 더군다나 하는 수 없이 대살로니카를 떠나야 되는 이 영적 부모로서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짐작해 보세요 그리고 아덴에 머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살로니카에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또 궁핍이 있어서 대살로니 교인들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 대살로니카 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만약에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고 음식을 왜냐하면 무슨 티켓을 줘야 되는데 그걸 받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또 시기에서 박해를 하고 엄청난 엄청난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 대살로니카 교회의 교인들을 방문하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누가 막십니까? 사단이 막았잖아요 사단이 막아서 가지를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이러므로라는 것은 우리가 너희들을 그렇게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참다 못해서 우리만 여기 우리는 바울과 누구예요? 신라예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만 아덴은 아테네예요 오늘날의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데 거기에 머물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러분 2절이 중요한데 바울과 신라는 아덴에 남아있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대살로니카에 디모델을 보냈어요 왜 보냈습니까?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굳건하게 이 굳건하게라는 거 여러분 밑줄을 치입시오 굉장히 중요한 단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 굳건하게 굳건하게 이 굳건하라는 것은 확고부동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정하다 그런데 이 굳건하다라는 것은 굳건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굳건한 걸 말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정말 확고부동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델을 보냈다 그런데 이 굳건하게 하는 것이 뭘 굳건하게 하는 거냐 그냥 마음이냐 신념이냐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너희 뭐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2절에도 믿음 또 5절에도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6절에도 너희 믿음과 7절에 너희 믿음으로 믿음에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면 좋아요 이 본문에서 지금 대사로니카 교인들이 여러 가지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를 지금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믿음이 과연 어떤가?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랴니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환란 중에서 뭐 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목사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권위 목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목개자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흔들리지 않게 여기 흔들리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헬라우로 사이네인인데 이게 뭐냐면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다 그런 거예요 개 키우는 분들 있죠? 기분 좋을 때 개는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살짝 흔듭니다 그러다가 고양이 만나면 바로 내기로 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마치 마치 겨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갈대처럼 왔다 갔다 거리는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교회인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천국, 지역 왔다 갔다 거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기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현란이 닥칠 때 신앙이 흔들리는 거 그것을 지금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오세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추천합니다 바울은 대사로니까 후소해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강조하죠 2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한번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마음이 어떻게 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흔들리지 않기를 왜 흔들립니까? 두려워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정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 흔들리지 말 것을 요구를 합니다 10편 125편 1절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고린대전서 15장 5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형제들아 견실하며 뭐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추천합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나요? 흔들리지 않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요 많이 흔들린다는 분도 있는데 이건희 목사님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십니까? 저도 흔들립니다 코로나19가 우선 더 흔들리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데 왜 흔들리느냐?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봉 13장에 보면 씨뿌리는 비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받았는데도 왜 결실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하시면서 13장 20절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불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기 보니까 말씀을 받긴 받는데 은혜 받는데 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환란이나 박해 환란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헬라오로는 누르다라는 거예요 압박을 가하다 프레스 프레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이 세상에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든 삶 이런 것이 누르니까요 눌러버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려도 그 식물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리냐 이 세상에 환란, 박해 예배 드리지 마라 너 때문에 확진자 나오면 우리 회사 문 닫는다 못 들이잖아요 지금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남편이나 부모님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또 왜 흔들립니까?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은혜 받으나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 여기 두 가지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염려, 그 다음에는 재물의 유혹 염려와 물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맞죠?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냐 물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금 21장 34절 말 시작할 때일수록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라는 거죠 같이 한번 크게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멜, 여기 보니까 조심해라 방탕, 뭐예요? 방탕이라는 것은 화랑방탕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힘을 헛수고 하는 거 허비하는 게 방탕이에요 탕자잖아요, 탕자 그죠? 술 취하면 뭐예요? 그냥 술 많이 마셔서 곤대로 만대로 그게 술 취한 게 아니고 이 술 취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정역에 빠지는 걸 술 취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활의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염려가 오면 그 염려로 나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참 제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휴가는 보통이고 바로 정리해고 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월세가 수백인데 겨우 고작 하루에 매상이 몇만 원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폐업하는 그런 개인 사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이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질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은 또 많아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환란과 핍박이 있더라도 생활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구세 믿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디모데를 보냈는데 걱정했는데 와 의외로 디모델에게 좋은 소식이 오는 거예요 대사람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이 궁핍이라는 것은 물질에 부족한 상태라 그렇게 라이프트라는 학자는 얘기를 했어요 이 환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당하는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로 묻고 싶어요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으로 인해서 자선한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궁핍과 환란에 대한 치료제가 있었는데 그 치료제가 뭐냐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핍과 환란은 돈 가지고 안 돼요 사실은 무슨 성공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궁핍과 환란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느냐 치료제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마치 코로나 백신이 필요한 것처럼 환란과 궁핍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굳세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고 그랬어요 대단하니까 교인들이 믿음으로 사니까 누가 사는 거예요 목해자가 사는 거예요 마울과 뒷모데와 신라가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산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산다라는 것은 보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살맛난다 제 친구들이 우리 대학 동창 모임 제가 가끔 나가면 술 마시고 그래요 야 권희야 너 목사지 너 무슨 맛에 사냐 도대체 목사는 무슨 맛에 살까요 목사는 설교하는 맛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맛에 저는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신앙생활에 참다운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저의 보람이라는 거예요 추윤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알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에 성장하고 세례받고 집사직분받고 제자훈련받고 그 기쁨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한 사람 제가 세례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특별한 경험 전도는 예수 믿고 권 받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가 계속해서 신앙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총체적인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한국교회가 무조건 교회만 데려오면 목사님이 알아서 했다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돌보고 기도해 주고 관심을 받고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잔원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19가 지속되니까 우리 초신자들 세 가족들 너무너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요 얼굴도 못 보고 제가 그렇다고 다 만날 수도 없고 우리 목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전주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번 주에 꼭 연락하셔서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여러분 교제하시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얘들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정말 우리에게 사명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대략 교인들이 주안에 굳게 선 즉 주안에 굳게 서기로 했어요 바울이 자주 표현한 거 굳게 서라 권유전서 16장 13절이에요 같이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남자만 강건하면 되는구나 남자만 굳게 서면 되는구나 아니죠 우리 자매들 우리 여성 성도님들 굳게 서지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갈라데소 5장 1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맺지 말라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해를 맺지 말고 여러분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면으로 추구합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에 환란이라는 게 159번이나 사용됐더라고요 아 이게 환란이 다반사구나 환란의 다반사구나 그런데 환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환란에 대해서 지라 환란에 대해서 지배당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환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에서 16장 33절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또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뤄면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환란을 당한다 뭐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다 같이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는 건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 담대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죠 무슨 약속입니까 10편 50편 15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널 어떻게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건진다라는 것에 은혜가 있는데 저는 늘 이 말씀 볼 때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눈에 가요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아니 환란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게 무슨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영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원형이 카바드예요 카바드가 영광이에요 무게 영광은 무게잖아요 무겁다예요 그런데 이 카바드의 피엘령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조예요 강조 영어롭게 하는 것을 강조 부수다를 강조하면 산산조각 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어롭게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영어롭게도 하고 헌금을 들여서 영어롭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환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환란 만나고 삶이 힘들 때 주저앉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 부르지지면 건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흔들리지 않냐고 흔들려요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려도 다시 한번 굳세게 일어나고 다시 한번 서야 되는 거예요 마치 모처럼 오뚜기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오뚜기를 아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오뚜기들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문서 2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대전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지양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시길 주님의 눈으로 추간합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에서 이런 거 없어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사로의 교인들이 이렇게 궁핍과 환란을 많이 겪었는데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힘든 상황을 통해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들이 대응을 하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놀라운 걸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데 대사로니까 후서 1장 3절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같이 가정 있는 분들도 좀 집중해서 이 말씀 중요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느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너희가 너희가 믿음이 더욱 자라난다 라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대사로의 교인들이 제가 말씀드린 신생교회인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 이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고난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구나 왜?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햇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하죠 그러나 온실에 있는 꽃과 야생화는 달라요 들에 핀 꽃은 달라요 들에 핀 꽃은 바람을 받고 물이 있고 햇빛이 있지만 비바람을 받습니다 눈보라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에요 저는 야생화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 색깔이 온실에서 온상에서 자라는 꽃하고 달라요 그 사진 찍는 분들 보니까 야생화를 그렇게 찍어요 즐겁게 제가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야생화가 제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왜?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고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을 겪어보면 알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알아? 제가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 만났습니다 증병 가운데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정말 너무 진짜 멍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기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뭘 회개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매일 전도하고 복음 전도에 힘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도 안 하고 제가 교만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사랑을 나만 알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인천 화재 형제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헌금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믿음은 믿음은 저렇게 빛이 나고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어도 그리스온은 달라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온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VIP로 대우를 하세요 일반 사람으로 대우하시지 않으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려조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피할 길 이 피할 길가 엑시드 비상구예요 비상구 이거 모든 건물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비상구예요 비상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상구를 만들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결말을 아는 거예요 결말을 아는 거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말이 중요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지만 결말이 있다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교인들은 결말을 알았어요 그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죽어 내가 다시 부활하고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살아난다라는 이 결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결말을 아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굳게 믿음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은 고난의 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끝이 있다 여러분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추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은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악인은 아무리 해도 끝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아무리 망하는 것이지만 끝은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여 성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문서 11장 8절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코로나 가운데서 두 가지 부류의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부류는 이 위기와 힘든 가운데서 믿음이 점점 쇠퇴하는 성도들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나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 맞나 자꾸 의심하고 믿음이 쇠퇴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믿음에 성장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삶이 힘들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한 걸어 한 걸어 뚜벅뚜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추천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하에게 서로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성이성이 고난의 영성이에요 고난의 영성은 뭐냐면 고난이 힘든 거고 아프고 굉장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처입니다 그러나 즐거움이 생기는데 참 신기한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우리 마저 보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란종에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환란종에도 즐거워하는 믿음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내 힘으로 된 건 없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목교에서 상당 부분을 내려놨어요 내가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거 내가 자랑하는 거 그런 거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힘이 들지만 그리스오인이 그리스오인답게 사는 것이 더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면 됩니다 굳이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의지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